비오신부님께서 아주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아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초조해지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됩니다. 가능한 한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초조해지지 않도록 여유로워지도록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안 된다고 하면 은총을 청하십시오. 내가 왜 조급해지는지 조급해지는 건 이유가 있겠죠. 빨리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급해집니다. 정말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될 거리인가? 어떤 것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당장 내일 뭘 해야 되니까 오늘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숙고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것은 마태어보금 11장하고 마르코보금 6장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길지 않습니다. 충분히 읽어보십시오. 충분히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소구절을 각각 하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30분이든 1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 1에서 마태어보금, 기도 2에서 마르코보금 각각 하시는 겁니다. 뒷페이지에 반복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요. 우선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기도 1은 마태어보금, 기도 2는 마르코보금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여러분 형편에 따라 30분 혹은 40분 혹은 1시간을 각각 하십시오.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할 때 첫 번째랑 두 번째 기도에서 나한테 좀 유의미했던 것들 위로가 됐든 혹은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부분을 조금 다시 기도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들은 세 번째 기도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부터는 어떤 장면, 구절, 단어, 인상, 감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게 기도의 요점이 될 겁니다. 기도 준비하실 때는 기도 1, 2의 노트를 보시는 거예요. 노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언가. 반복 기도라는 것은 했던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기도 1이나 기도 2에서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마테오 복음을 했는데 28절에서 내가 너무 구구절절해가지고 한 시간이 다 끝났어요. 29절, 30절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반복할 때 내가 못한 부분 해야지. 그게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반복은 아니죠. 반복은 똑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같은 걸 하는 건 아니고 같은 구절 안에서 내가 못한 부분을 한 건데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잘하고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잖아요. 뭐든지 기도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반복하는 건 중요합니다. 반복 숙달해야 되잖아요. 스피리처럴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기도 3에서 조금 더 의미 있었던 것들 기도사에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전에 기도 한 번, 오후에 기도 한 번 오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저녁 7시에 강의하는데 그 전까지 많이 해야 3번 하겠죠. 4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10분씩 하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횟수를 더 늘려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1시간씩 하시는 분들은 3번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꼭 3번 해야 된다, 4번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내 몸 컨디션이 마음이 너무 산란하고 이런 데에 기도하러 앉아가지고 부산하게 기도 안 해서 헤매지 마시고 그럴 땐 산책을 하세요. 혹은 잠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무시고 근데 꼭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부산에도 하느님 붙잡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번 해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몸이 좀 편하지 않은데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기도하려고 하는가 해보는 거죠. 그냥 생각으로 그건 안 될 거야, 될 거야 해보는 겁니다. 반복기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이해가 안 된다. 혹은 그냥 반복은 뭐 처음에 했던 거 그대로 한다. 의미 있는 것만 다시 뽑아가지고 새로 이렇게 깊이 있게 하는 게 좀 아직 낯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전처럼 하셔도 돼요. 근데 원래 의미는 더 깊이 더 단순하게 어떤 한두 가지를 가지고 더 깊게 들어간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되든 안 되든 기도에 대해서 몇 마디 조금 하겠습니다. 기도를 우리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하느님이 계셔야 되고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없다 그러면 기도가 아니겠죠. 그냥 좋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느님이 없다면. 나쁜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마테오 보검이나 마르코 보검을 기도하시면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진 않을 겁니다. 좋은 생각들에 나열이 되겠죠. 기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이 계셔야 돼요. 혹은 대화와 꼭 이렇게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대화에 되느냐 그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런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내 편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거기부터 시작해야죠.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한참 내 얘기하고 그냥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당신께서도 뭔가 이야기를 하시려고 딱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요. 기도 끝났다고 그러지 마시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어제 관상의 태도 피정에 임하는 태도 말씀드리면서 좀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흘러가게끔 놔두는 그런 태도 마음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도 안에서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시간들이 그래가지고 잘 기다리기가 어렵고 재미없으면 고요함을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훈련되지 않아서 항상 뭔가의 자극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가 되고 안 되고 보다는 그냥 고요히 있어보는 것 또 하느님과 대화하려고 애써 보는 것 하느님하고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냥 가만히 차 한잔 시켜놓고 서로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혹 뭘 해야만 그 시간이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의미 있죠.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뭐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이 여기 딱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막 뭘 해야만 그 시간이 의미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예수님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기도하네 그렇잖아요. 나하고 예수님하고만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마음을 두십시오.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여기 보면 뭐 군중도 있고 제자들도 등장인물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글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한테만 소점을 맞추십시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예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볼수록 그분을 통해서 나의 뭐 좋은 점보다는 좀 부끄러운 면들 그동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혹은 그동안 이제 내가 감춰뒀던 것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보고 싶지 않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냥 다 모르고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다 아실 거라는 걸 우리 알아요. 아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용기를 좀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은총을 청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분 앞에 나의 잘난 것 못난 것 기타 등등을 충분히 드러내려고 애써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걸 봉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의 여러 면 특히 부족한 면들 감추고 싶은 면들을 그것까지도 봉헌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만 봉헌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 특히 부족함을 봉헌한다는 게 뭘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지루한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고 여러분들 면담 때 면담 때 이런 이야기 좀 하십시오. 얼마나 지루했는지 얼마나 건조했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기도가 잘 됐다 여러분들 숙제검사하는 시간 아니에요. 잘했다라는 얘기를 면담 때 하시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건 굳이 얘기 안 해도 앞으로 계속 잘 할 거잖아요.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점수 매겨서 너는 꽈락이야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가끔 특별한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만이 기도다 그러면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아까 비오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런 위로 깨달음 이런 거 얻어야 돼 라고 발견되면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예수님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도 너무 좋다. 대화를 하니까 더 좋고 안 해도 좋고요. 기도 한 번 이 하나의 기도가 크게 의미 있어야 된다고 달려들면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오늘 하루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도 쭉 해오셨습니다. 매일같이 는 아닐지 몰라도 띄엄띄엄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번 피정에 더 의미 있게 뭔가 주어질 수 있어요. 또 혹은 이 피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분 기도 생활에 뭔가 다른 게 펼쳐질 수 있고요. 그래서 쭉 보십시오. 기도 전체를 그중에 2박 3일인 거예요. 내 인생 전체의 한 부분인 거고요. 내 기도 생활과 내 삶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나 그동안 기도를 할 때와 열심히 할 때 내 삶과 혹은 기도 생활이 좀 흐트러졌을 때 내 삶과 그런 것들을 쭉 같이 놓고 보면 기도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의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기도라는 것이 한편 한편 하나하나에 우리가 의미를 두게 되는데요. 그냥 쭉 전체를 한번 만약에 이 피정이 좀 긴 피정이라고 그러면 그 기도 이 피정 안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어떤 흐름들이 보일 텐데 짧은 피정이라 뭐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내 삶과 이 피정 또 앞으로의 내 삶에서의 이 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성찰하실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기도에 대해서 뭐 짧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도와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면담 오늘부터 오늘내일 면담 하시게 될 텐데 좀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못한 걸 얘기하세요. 왜 잘 안될까요?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땐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잘 안된다. 예를 들면 기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서를 충분히 세 번 네 번 읽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충분히 내가 기억하고선에 성당에 혹은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가 혹은 그냥 대충 한 번 읽고 기도하느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꼼꼼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작은 소리로 왜냐하면 성서 구절을 우리가 이 구절들 잘 알아서 대충 읽게 됩니다. 눈으로 읽으면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내면 옆에 사람들이 힘드니까 작은 목소리로 읽고 그리고 성당에서 기도하실 때 가능하면 성서는 가져가지 마시고 가져가시더라도 이렇게 펼쳐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에도 방해가 되고요. 옆 사람 기도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구절이 뭐 길지 않아서 충분히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요. 부시럭거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벌써 책을 펼쳐보는 순간 내 기도가 흐트러집니다. 고요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받았던 위안이나 고독 여러분들이 기도 외에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어떤 감정들이 드는지 그것이 이 피정에 또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하십시오. 뭐 성사 보시고 싶으신 분들 성사 보시면 되겠고 면담은 좀 어렵습니다. 부담스럽고 평가받는 자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피정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해도 부담은 돼요. 할 수 없는 거고요. 면담 안에서 그 부담은 조금 덜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신 이야기들 내용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리와 기초 나눠드린 이 카드 보시면 여러 번 읽으십시오.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게 내 삶의 원리와 기초인가 내가 이걸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좋은 성찰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느님을 찬미하고 흠승하고 섬기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냈나 내 일상이 내 기도가 이런가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에 준비 기도가 딱 이겁니다. 첫 번째 구절이에요. 내 모든 의향과 행동과 지향 그타 등등이 오로지 하느님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준비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건 기도의 시작이기도 하고 기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더 찬미하려고 하잖아요. 이 기도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청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매일 하게 되는 어떤 것과 연관해가지고 같이 떠올리면 좋겠어요. 내가 아침에 커피를 한 잔씩 꼭 한다. 커피 마실 때 원리와 기초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거나 혹은 정말 외워가지고 되뇌이는 혹은 내가 점심 먹고 혹은 오후 서너시에 뭘 한다. 하여튼 내가 일상 안에서 매일 하는 어떤 것과 이거를 매치해서 계속 떠올려보는 겁니다. 외우지 못한다고 하면 중간중간에라도 이게 처음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 뭐가 도움이 되는지 도움되는 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제거하라고 돼 있는데 내가 마음이 산란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제거하려고 애를 썼는지 써야지 뭐 이런 마음 혹은 정말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병 건강 가난 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에 내 마음이 치우쳐져 있는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대부분의 것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이제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우리가 건강이 더 가치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난과 부는 조금 다를 수 있겠고 불명예랑 명예 명예가 더 가치로운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하느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되게 불명예스러워요.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에 너무너무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도 허락하시고 예수님도 당신이 선택해 나가십니다. 그게 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셨던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금적으로 보는 것 예수님처럼 보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는 것 쉽지 않죠. 요즘 세상을 살면서는 더 명예가 더 좋은 거라고 하는데 나는 명예와 불명예에 오로지 마음을 두지 않는 그것부터 초연한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명예 쪽으로 부르시나 불명예 쪽으로 부르시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가는 거죠. 명예가 더 좋기 때문에 건강이 더 좋기 때문에 부가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 순간 뭘 선택하시기를 수도생활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수도생활을 하는 것이 더 가치로운 것이냐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하느님께서 넌 수도생활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전 싫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전 그게 가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건 가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좋지 멋있다 훌륭하다 그들이 보기엔 그게 가치로워요. 그럼 수도생활 자체가 가치로운 건가 아닌 건가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가치롭다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가치롭지 않다라고 해요. 그럼 얘는 가치로운 거예요? 그냥 중립적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청하셔야 될 거고 보금적으로 사는 게 뭔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뭔가 원리와 기초는 틈틈이 특히 이 피정기간 동안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댁에 가셔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침묵의 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요해질수록 기도가 조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하는 내용이 편안해지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도 자체는 기도에 임하는 태도는 조금 편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침묵 안에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평소보다 내가 얼마나 조금 느려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걸음걸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바랍니다. 아 내가 조금 느려지는구나. 느려져도 괜찮고 그 느려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좀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앉으셔서 처음에 아주 깊이 깊이 호흡을 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놔둬보십시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중간중간에도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심박수를 좀 낮춰보세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좀 의식하시면 좋겠고. 그게 의식이 안 될 정도로 막 뛰어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 시간 안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는 걸 연습해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집에 가면 또 우리가 뛰어다니게 됩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스위치 온오프 하듯이 바로 바뀔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보십시오.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테오 보금하고 마르코 보금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걸 충분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